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5반기 점사를 봐드리려고 합니다.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봐드리는 거니까 많이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고요. 하반기 금전운에서 말씀드릴 건데요. 숫자를 1에서 5까지 그 중에 한 가지를 떠오르는 숫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타로 보듯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. 몇 번의 숫자를 고르세요.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렇듯이 5반기로 점을 봐드릴 테니까 1에서 5까지 원하는 숫자를 고르시면 됩니다. 고르셨어요? 네, 골랐어요. 저 골랐습니다.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? 네, 다 골랐습니다. 자, 그러면 1번을 뽑으신 분은 숫자를 뽑으신 분의 5반기 점사를 보겠습니다. 자, 1번을 뽑으신 분 아주 좋습니다. 지역마다 틀리고 선생님들마다 5반기를 보면서 풀이가 다 틀려.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. 신명해서 풀이를 하시는 거니까. 저희 경상도 쪽으로 이 아랫역에서는 빨간 길빨을 뽑기 위해서 행운의 빨간색을 뽑기 위해서 구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노란 길빨은 금전을 상징을 하고 대감의 운도 상징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1번을 뽑으신 분들 하반기 때 금전운이 굉장히 왕성할 것이고 와, 진짜 이거 뽑기 힘든데. 자, 그래서 1번 뽑으신 분들 아, 나 지금 돈이 금전이 너무 필요해. 누군가에 부탁을 해볼까? 아니면 나 진짜 뭐 투자를 좀 해볼까? 아니면 나 어떻게 할까?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1번 고르신 분들 대박입니다.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2번 고르신 분들 하나씩 뽑아야 되겠다. 자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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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그러니까 2번 고르신 분들 짜고 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. 자, 어우, 신기하지 맞죠? 하반기 때 금전운 좋습니다. 자, 이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드리는 거는 음력으로 10월달, 11월달 딱 집어주십니다. 달수까지. 그때에 금전의 해전운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이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어.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투자에서 금액이 따블리 돼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문서라든지 이런 거에서 매매수가 돼가지고 조금 높이 받아가지고 매매수를 성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자, 3번 뽑으신 분들 보겠습니다. 자, 앞에 앉으신 분들 3번 뽑았답니다.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왜요? 3번 뽑으신 분들 왜? 이게 이게 우리가 말하면은 금전으로도 보지만 시비, 간제수 여러 선생님도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장군으로, 신장으로도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 분들한테는 내가 금전을 예상치도 못했던 금전이 나갈 수도 있다.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. 그게 왜? 지금 봤을 때는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로 인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안 당해도 당할 거 그러니 이분들은 하반기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 있습니다. 자, 음력으로 9월 달에 들어옵니다. 이분들. 자, 3번 뽑으신 분들 참고를 하셔서 누군가가 뭔가를 투자를 아니면 누가 돈을 빌려달라 안 됩니다. 온수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이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4번 뽑으신 분들 확인하겠습니다. 계속 나오죠. 노란색은 우리가 지금 금전을 보자 했잖아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나오는 거야. 아우 왜 3번만 진짜 3번분들 진짜 죄송합니다. 자, 4번 뽑으신 분들 자, 금전에 합의됩니다. 자, 이분들은 금전도 보이지만 회사에서 말하자면 뭐 직장인 분들은 있잖아. 금전도 보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뭐 부서를 이동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동수가 생겨가지고 갔었을 적에 내가 지금 여기가 좀 선찮아. 그러면 다른 데도 가고 싶어. 갔었을 적에 월급이 조금 더 받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4번 선택하신 분들도 금전의 재수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다 5번 마지막 분 이제 섞어야 되겠다. 여부러면 어? 예, 저, 저, 제가 그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.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. 자, 이분들은 하나를 더 뽑겠습니다. 자, 이 4번 분들 5번 뽑으신 분들은 이 5번 뽑으신 분들이 조상의 바람이 많이 불고 조상의 한란이 좀 많이 불어서 그리고 이분들은 산신의 탈도 많고 뭐 이장바람이나 역장바람 여러 가지로 자판에 띠를 둘렸다든지 이런 바람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조상으로 인해서 금전의 손해를 좀 많이 금전에서 좀 쓸려간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. 그래서 5번 뽑으신 분들은 한번 되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상에서 가물이가 좀 보여. 5번 분들은 하반기 때도 뭔가에 대해서 새로 시작, 출발 이런 거에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분들은 솔직히 조상을 좀 잘 시주를 잘 받들고 좀 대감을 잘 받들면 금전에서는 조금 이득을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재미로 본다고 하면 진짜 할비 욕비는 거고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해서 이제 타로를 보는 방향으로 타로 많이 보잖아. 그제? 그런 식으로 해서 5반기 점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. 자 1번에서 5번까지 뽑으시는 분 중에 좋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 나 왜 저거 뽑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